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이곳의 온도는 31도로 오늘도 매우 덥고요. 저번에 갔던 에까마이에 다시 가서 카페 투어를 마저 좀 해보는 하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살짝 더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택시를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 아주 애용하면 좋겠습니다. 땡큐. 와. 오. 오. 너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와우. 스위트. 땡큐. 사디카. 안녕하세여. 네 맞아요. 샤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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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아! 너 지수 좋아해? 저는 모든 멤버들 좋아해 네, 제가 하이패하고 마 등콘 오! 벌룬! 벌룬! 너의 예쁜 얼굴이! 내 유튜브에 있는거 같아!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 땡큐! 바이바이!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는 카페 앞에 왔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오! 와우! 여기는 진짜 너무 예쁘죠? 전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는데 하! 정말 좋은데요? 우와, 정말 완벽하잖아요? 앤틱함 그 자체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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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가에 앉겠습니다! 대박! 너무 잘하는데? 오! 오! 뭐 먹지? 예! 내 채널 이름이 아! 김민정! 하이! 여기! 여기 진짜 좋고 다들 와보세요! 여기 포토존도 엄청 많고 2층에도 있다고 합니다 오! 오!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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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모카 라떼을 시켜보았고요! 초콜렛 커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 집 맛집이다! 맛있어요! 저는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음료를 다 마시고 이제 다음 카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너무 좋습니다! 풍경이! 안녕! 안녕! 우와 오늘 구름이 정말 끝내주는 하늘인데요! 저기도 뭔가 좋은 카페 같지?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간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두 번째 카페에 와봤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앉아야겠다! 짠! 저는 더티커피를 시켰어요! 여기 커피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자유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머소 calculating 하면서 여긴 한국이 있냐고요? 안장 어디 갔냐고 저는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걸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아 오늘 저녁은 랭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시켰고요 오늘따라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 개 그랩으로 시켜놔서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헬스를 갔다 오면 오늘 할 일 끝입니다 집으로 고고 여기 빨간불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게 신기해 문의 열차는 콜드브루 열차 양념치킨이랑 랭쌥도 시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토요일이라가지고 헬스장에 아무도 잊지 않고 저 혼자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토는 심해서 우운 완 The next take 그저 꿈이야 유난히 눈이 가던 꽃과 송이 같은 너 꺾이지 말고 예뻐줘 항상 내 배경 화면이 되어줘 너는 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줘 의미를 찾게 해준 너 언제나 볼게 널 활란 내 배경 화면이 되어줘